안녕하세요.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휴장중이던 지리산 생태체험단지가 개장이 되었습니다. 힐링체험실 코디영상관 생태전시관 축박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황포방도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고요. 물 썰매장은 날씨 관계로 여름에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. 동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화사한 꽃밭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